어디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지? 여기서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. 밥 주세요! 두 분은 바로 저기서 식사하시면 됩니다. 그냥 그네잖아요. 아, 뭐야 형. 익스트림 공중 그네래. 뭐야! 이곳은 여수의 밤바다를 느낄 수 있는 익스트림 공중 그네인데요. 딱 걸렸어. 유네 씨, 누가 익스트림을 해요? 잠깐만, 맛있는 것만 주면 돼. 눈 감고 먹으면 되지. 들어와 주세요. 이게 뭐야? 김밥이야? 1등하고 똑같이 드리겠습니다. 두 분의 저녁은 여수의 맛이 담긴 갓김치 김밥입니다. 맛있긴 하겠네, 근데. 맛있긴 하겠다. 얼마나 높이 가는데요? 직접 타보시면 알 거예요. 해가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. 빨리 가자, 그러면. 이거 먹자. 그래, 가자. 그래, 출동하겠습니다. 아, 몰라. 야, 근데 이게 어떻게 얼마나 높이 가는지 모르겠어. 아, 이거 무서운데 나, 진짜로? 아니, 나 무서워서 그래, 진짜로. 화장실 할래. 나 진짜 무서워서 그래요. 이거 많이 높이 올라가네? 왔다 갔다 한다고요? 여기서 밥을 먹은 사람은 있었나요? 아, 없죠. 어우, 야. 아니, 무서워서 그래, 나 진짜로. 아, 누가 여기서 밥을 먹어? 우리가! 우리 딱 먹는 건 집중하자, 우리. 그래. 빨리 먹고 정확히 먹자. 난 소리도 안 줄을 거고 딱 밥만 먹을 거야, 나. 다 준비되셨나요? 아, 네. 가자. 저희 익스트림 공중근에 출발합니다. 아이고, 형. 아, 제발 천천히 해주세요. 말, 말하고 해주시면 안 돼요? 야, 시작하자마자 바람이 불어. 제발. 그만 가요. 그만 가요, 우리. 그러지 마시오. 아, 종민이 형 꼴찌겠어요.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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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혁 얼었다. 나이 누 땡. 야, 진짜 못 먹어! 너무 빨라. 빨리 먹자, 빨리 먹자. 나 이거 못 먹어. 아, 너무 빨라. 뭐야? 야, 안 잘려져 있어! 야, 안 잘려져 있어! 잘려져 있지도 않네 안 잘려져 있어! 어떻게 갔어! 너무 맛있다 이거 왜 이렇게 잘해? 맛있어 진짜 슬픈데 맛있어 맛있어 오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?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조금 더 세진 것 같지 않아? 눈물 나와 와, 진짜 너무 맛있다 난 타다 보니까 괜찮은데? 괜찮아, 괜찮아 타다 보니까 괜찮다 난 좀 괜찮아졌어, 괜찮아 멀미 나는데, 아까? 다 먹었을까? 다 먹었어요! 다리에 쥐 날 것 같아! 이건 말도 안 됐어! 와, 여태까지 1만원에서 먹었던 저녁 중에 제일 추억이었어.